저에게는 ProteZenr의 και Strong Like grappling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신유입니다 네 일단 생각을 gastronom vous case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멋진 이달의 소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차트에 뭔가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또 순위가 또 올라가지고 전 그게 되게 놀랐거든요. 항상 무슨 어떤 선배님, 선배님 그리고 이달의 소녀. 이게 조금 너무 말이 안 된다.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담이 되는 동시에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들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한 사람? 하나, 둘, 셋? 없으세요. 곡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낸 영어 곡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항상 꿈은 크게 가져야 뭔가 잘 되니까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빌보드 차트라는 거는 뭔가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약간 이런 거였는데 꿈만 같았고 이런 선물을 해준 오비 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짱! 이런 목표가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오비 분들이 굉장히 그걸 이뤄두고 싶어서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같아요.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겨져. 아! 제가 거실 쇼파에 있었거든요? 거실 쇼파에서 이 분들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야 했는데 얘들이 에이! 뭐하셨어요? 뭐하셨어요? 유현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유현이는 꼭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유현이는 꼭 그런 생각을 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말이 해외에 진짜 나가서 느껴보고 싶다 이런 거 실제로 체감하지 않는 이상 잘 솔직히 실감이 안 나는 거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사랑하는 오빛도 갑자기 영상이 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저희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 정말 상황이 좋아지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갈 테니깐요 정말 오빛들은 그 자리에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리시고요 저희가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약속할게요 왜 사랑해요? 약속할게요 동시에 약속하세요 We always ready for 오빛 So please wait for us Thank you W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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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아무래도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 이거 하려고 했죠? 일단 루나버스가 저희가 갖고 있는 뭔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색깔이고 또 그 세계관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곡을 내면서 더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화 같은 느낌? 계속 여기서 눈치를 주시는데 저는 무엇보다 약간 차별화된 데뷔 프로젝트? 아 그렇죠 안 겹쳤나 봐요 어려울 거라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니 아직까지 걱정이에요 컴백할 때마다 팬한테 전해주는 그 메시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제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컨셉! 아무도 할 수 없는 컨셉! 이거 이거 솔로 데뷔하고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이 다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각자의 캐릭터도 엄청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눈치고 저희 멤버들의 이런 비주얼이 와우! 진짜 마지막이라서 이런 거는 다른 그룹 분들도 너무 예쁘십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많은 멤버들인가요? 하나 둘 셋! 저는 개인적으로 여진이를 뽑았는데 이번에 미드나잇 때 여진이가 정말 파격 단발 컨셉을 했었거든요 너무 찰떡이었어요 그 단발 컨셉이 앞머리에 사실 머리를 자르기 싫어서 저희 회사 분들과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에 계시거든요 자를 때 울었어요 맞아요 저 진짜 울었어요 회사에서 몇 번 울었네 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내가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보다 지금이 낫잖아요 단발이 훨씬 예뻐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생활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머리를 빨리 말리거나 빨리 감기 좋네요 이런 거는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언니가 계속 이제 어두운 머리 머리도 하다가 언니가 브릿지를 넣고 밝게 염색을 했잖아요? 그런 뭔가 힙한 느낌이 언니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근육을 키웠는데 근육이 멋져있어요 저 너무 귀여웠다고 생각이 든 게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다가 저를 한 번 보더니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넌 모를 거야 근데 저희 퍼포먼스 왜 얘기하는 사람 없지?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럴 생각 없으신 거 같아 넌 모를 거야 힙합 저는 슬슬 계속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해석 분들한테는 허락을 못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했죠? 한 번 이렇지 네 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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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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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아 나 언니 믿어도 될까? 넌 저희 이렇게 희진 첫 번째부터 혜주 12번째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와서 전 세계에 저희와 같은 이달 소녀한테 메시지 전해드리고 약간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맞죠.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께는 가끔 헷갈릴 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헷갈리고 또 가끔은 정말 혼자 막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였어? 근데 또 그게 쉽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또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거고 저희도 또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뮤직비디오에 나온 정말 그 어떤 것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계속 계속 재생을 하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저희 퀴즈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수만 PD님께서 저희한테 관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앨범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OO 같은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멤버들 중에서도 솔직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잘 어울려요.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각자 솔로곡과 유닛곡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무대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색깔들이 또 담겨있는 무대들이어서 버터플라이 곡이 뭔가 이 다이넌의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장 잘 선보였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콘셉트였던 것 같아요. 수록곡 중에 큐리어시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게 안무도 일자로 저희가 다 같이 서서 걸어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다이넌마니아 할 수 있는 노래도 너무 좋고 계절 상관없이 들어도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스타일리쉬 스타일리쉬 전주를 들으면 와 진짜 내 노래지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콘서트에서 할 때마다 되게 벅차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스타 노래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전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생각했었던 것과 좀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청소면에서도 메뉴도 다양하게 뷔페처럼 먹을 수도 있고 뭐 없어도 나 이거 필요한데 있는 사람 하면 한 명은 꼭 있고 사기 전에 미리 체험도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단점은 그냥 그거에 반대 같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계속 즐겁고 너무 시끄러워요가 단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약간 누가 이렇게 없어질 때가 모를 때가 이런 거 이런 단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일리쉬 활동 스타일리쉬 활동 스타일리쉬 활동 전까지 공백기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공백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밀려나고 밀리고 밀리고 해서 1년이 쌓인 거라 처음부터 공백기가 길다고 하면 뭔가 딴 것도 시도해보고 이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그냥 조금 일주일이라도 시간이 날 때 뭐라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좀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YYXY 멤버들은 연습생 기간을 그렇게 거치고 데뷔를 한 게 아니어서 마음이 단련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그런 확신이랑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도중에도 아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되게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런 멤버들이 또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동생들이지만 언니들처럼 조언도 많이 해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고 있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힘이 되는... 진짜로?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 부분도 그렇고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 멤버들이랑 같이이다 보니까 위로해주는 것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비! 저희가 오비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이 뭔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대를 하지 않고 얼굴을 비추지 않는데도 저희가 냈던 노래들이나 이전에 보여줬던 추억들을 통해서 뭐 힘든 회사 생활도 이겨내고 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에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그룹은 뭔가 좀 무지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근데 그 무지개라는 명사는 정말 딱 고유 명사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 이달의 소녀는 딱 있는 그런 막 자주 팔레트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 색깔을 이렇게도 섞어보고 이렇게도 섞어보고 하는 것처럼 상징색도 가지고 있고 유닛도 있고 팔레트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뭔가 청량한 느낌을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즐기면서 무대에서 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청량 파티 벅참 콘셉트 해보고 싶습니다. R&B 장르? R&B 장르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벨벳 꼬아가지고 아드림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썸머 콘셉트 그런 거 좀 괜찮았어요. 계절성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핸드마이크로 된 발란트 같은 안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스탠드로 있는 것 같아요? 아 핸드가 아니라 스탠드 스탠드로 그러게 12명 스탠딩 마이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획기적이게 우리가 해보는 무지 않나요? 앞에서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입언니가 말하는 벅차고 청량하고 그거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약간 조금 하이틴 섞여있는 아 나요? 약간 애니메이션 OST 같은 느낌? 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을 통해서 세상에 좀 편견도 없애보고 싶고 좀 당당하게 전진하자 약간 이런 메시지를 항상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것만큼 뭔가 뿌듯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올리비아 혜양 같은 경우는 되게 가만히 있다가 그런 텐션에서 한 번씩 나오는 되게 강렬한 멘트들이 좀 인상 깊기 때문에 마리털 같은 거 관찰 예능도 재밌을 것 같고 관찰 예능 하면 승복이 또 세기 때문에 놀라운 토요일 그리고 희진 양 같은 경우에는 희진 양 예체 3자로 보고 있어요. 뭐가 있죠?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진짜 오디션 심사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예능 아 좋다. 또 아니면은 그 열정을 좀 돋보일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체능 이런 느낌 눈에 이렇게 불꽃 CG 이렇게 맞아요. 여진이는 약간 학교 가는 아 스크로텍 같은 거? 아니야. 강남 선배님 나오시고 맞아요. 아니면 보니하니 같은 그런 MC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귀엽다. 네. 언니는 이제 외국인 멤버지만 완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언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우리말 지킴이 이런 거에 프로그램에 MC로 나가는 거 투어 해주는 거 서울 라디오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어요. 이브 언니가 이런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그래서 언니도 약간 라디오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해피투게더 이런 거 해피투게더 괜찮다. 저 완전 해보고 싶어요. 진솔이는 전 약간 말보다는 리액션이 그래도 강한 편이어서 현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요. 시식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요리 프로그램에 나가서 뭔가 요리를 못하죠? 요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전 그리고 약간 음악 감상 이런 것도 좋아서 너먹고 진짜로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멤버들 되게 많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과연 멤버 생활 안 사는 거죠? 아! 아! 오 마이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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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